지금까지 보신 모든 본선 지주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 순위에는 되지 못했지만 피플스 챔피언 첫 대회에 지원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치비의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헬창TV의 헬창입니다. 방금 전에 피플스 챔피언 예선 투표가 종료되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일요일 오전 12시 40분인데요. 새벽 동안에 편집을 완료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총 투표자가 몇 분 정도 되시죠? 무려 15,400분이 넘는 분들께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분들이 근데 다 3명을 뽑으시진 않았더라고요. 몇 표 정도 나왔었죠? 보니까 총 투표수가 56,969 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피플스 챔피언 무려 15,000명이 넘는 심사위원들이 가장 멋진 몸을 찾기 위해서 투표를 다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15,400명이라는 분들이 투표했으니까 일단 이 결과물은 굉장히 고정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간에 좀 패를 섞었어요. 맞아요. 너무 초반에 맨 상단에 위치하신 분들이 표를 몰려서 받을까봐 저희가 중간에 순서도 바꾸고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회가 일단 충분히 공정하게 이뤘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영상 이후에 본선 진출자분들의 영상이 공개될 거니까 많은 분들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7등에서 10등까지 순위에 들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공지와 그리고 개별적인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별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본선 진출자분들께서는 얼른! 얼른 부리나케 몸을 다시 만드셔가지고 스튜디오 촬영에 잘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분들을 스튜디오에서 볼 생각에 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는데 여러분들, 본선 진출자분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t's get it. Let's get it. 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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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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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임 시작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